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자 256레벨 찍을 차렸대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벌써 레몬 각 나왔나요 아 아 아쉽습니다 레몬 각이었는데 말이지요 딱 룬에다가 좋아하는 아쉽습니다 어 아니 왜 이렇게 보이느냐 어 어 어 어이 경험치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나 아 아 100억 100억 남았네 아 아 오래 걸리겠군요 어 100억이면은 아 그러네 말이 남았는데 한 10 2 3분 나오겠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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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안 나올걸 10분정도 텀 주고 한 번씩 나오지 않나 아니다 아니다 이게 아마 룬 시간하고 비슷해가지고 10, 15분쯤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은데 15분에 한 번정도 그쵸 한 15번쯤에 한 번씩 나오지 않나 룬하고 비슷하고 나왔던 것 같은데 아.. 이 스트림은 일부러 안먹는겁니다 1위하고의 격차는 오늘 봐야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오늘부터 리멘에 들어와서 오늘 얼마나 차이 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경험치 차이가 오늘 얼마나 나냐에 따라서 좁혀지냐 넓혀지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이 키포인트지 키포인트 좁혀지면은 가능성이 있는거고 안좁혀진다 싶으면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 기점인 것 같아요 아.. 키 키 키 키 아.. 너무 빨리 찍었다 아.. 오래.. 15분 걸릴 것 같은데.. 젬스톤을 본 것 같은데.. 먹은건가.. 아.. 먹은건가보네.. 그래서 패킨거 먹었나.. 아.. 먹은건가보네.. 그래서 패킨거 먹었나.. 아.. 물이 안 scarcity.. 아.. 에이.. 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그럼요. 우프하면은 부주님한테 넘길라고. 어차피 익스트림 골드야. 어차피 하루안에 다 써요. 모질라 어차피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사냥할 수 있을 때 쓰는 게 낫지. 아 버닝서버에서 몸파물약 한 60개인가 있을걸요. 더 되나? 그 정도 있을걸요. 아 거기에 겨검식 쿠폰 한 50장 있습니다. 아 더 되나? 한 50장 있을걸요. 버닝서버에. 레이프 20일. 19일인가? 20일. 20일이었나? 목요일 이후였던거 같아. 패치 이후였던거 같은데. 다 도와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얼마나 남았나요? 20억? 남을 것 같은데 25억? 20억이면 3분 걸리나? 아니네. 27억 정도 남은 것 같아. 누구여? 핑쌩한패즈님 별풍선 1개의 상어는 영어로? 좋습니다. 좋습니다. 8282 아, 패가에 고맙습니다. 아, 이제 그 뭐지? 레일은 그거 하고 유니온하고 2개만 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왔어, 다 왔어. 다 왔어, 다 왔어. 다 왔어, 다 왔어. 다 왔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afect기... 1개의 상어는 영어로?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몸버려요 너무 무리하시는거 아닙니까 끼니라도 잘 챙겨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흐흐흠 됐으 다 됐으 다 됐으 흐흐흐흐흫 쯔흐흐 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흑 흫 흫 흫 흫 흫 왜 안가놔요? 왜 안가놔요? 아 됐다 아 고맙습니다 아 이것으로 256 랩업을 해보았습니다 아 이게 매수가 안좋아가지고 13분 30초에 1,100이면 한 5촌되죠 아이 고맙습니다 스탯 5개 한번 찍어보고요 열렸으니까 한번 늘려보고요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